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는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과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.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상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. 오늘 이 자리는 과감한 혁신과 상승을 결합하여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도 이러한 민간의 미래를 위한 모험 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